10초 안 찍고 잘 찍는다 잘 찍는다 유니야 내가 당길게요 뒤로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니야 자 갑시다 리더의 무리 나 이거 다야 진짜 아아악 나 이게 다야 아아악 이제부터 치자 성격 다 찍는다니까 내려갈 때 아니야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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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된거 같아요 저 된거 같아요 진짜 아아 아아 어 성규 형 그때 이제 형이 계속 방송에서 야이성종 불러가지고 제 별명이 야이성종이 됐는데 팬분들도 저한테 야이성종 부르더라고요 아 그 몇분들 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야이성종 불러가지고 성규 형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형들이 이제 그렇게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아식이 아식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 상처가 됐거든요 제 이름은 이성종인데 이렇게 부모님 곱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야이성종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너무 근데 얼마나 야이성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니 무슨 부모님까지 나오냐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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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 아 아 아 아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분 드릴께요. 성규야 맞냐? 뺀쥐뺀쥐돼가지고. 뺀쥐뺀쥐돼가지고. 잘 보고 있다 성규야. 너 아주 기고만장하더라. 이건 성규형이 들고 있으면 안돼. 성규형이 진짜 좋다. 성규형은 잠깐만 1회 써주실래요? 네. 1회 써서 도와주죠. 1회 써서 마주 보고. 제가 조금만 읽어주세요. 진짜 때려요? 편안하게.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발로만 앉아. 말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언니 어떻게 써요. 하던대로 하던대로. 야 뭐 해봐요. 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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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형. 성규형 늙었어요. 성규형. 성규형. 머리 왜 짜놨어? 성규형 귀걸이 자석이에요. 성규형이 머리가 왜 빨리 자랄까요? 어제 자기가 트위터 사진 올렸는데. 기사 왔다고 자랑했어요. 한 마디 해봐요. 눈으로. 죽여버린다고? 우현아 괜찮아? 또 괜찮아? 또 우현 군한테. 어? 또 뭐라고 그랬어? 일단 숙소에서 보자. 또 우현이 얘기했어. 제일 무서운 말. 차라리.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는데. 그죠? 호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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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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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 왜? 진짜 너무 내가. 형규형 왜 이러는데, 왜? vi. 엘한테는 정말 다정한 눈빛. 하나, 고개 숙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마주고요! 셋, 마주고요! 둘, 셋, 마주고요! 진짜?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뭘 지금이야? 아니, 아니, 왜 그랬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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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어! 야, 인마!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울잖아! 그럼 달래줘! 아, 진짜 사람 못해! 진짜 사람 못해! 진짜 사람 못해! 아, 진짜! 따로 생활하고, 만약에 따로 더 잘 나가려고 더 한 명씩 더 틀려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으면 분명히 지금 위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중계를 해줬으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리더 성규 씨가 저희를 잘 이끌어줘서 재미가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은 뭐 이렇게 할 때도 본인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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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 동생들이 재미로 약간 리더형을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죠. 저희를 잘 이끌어요.